서울의 명동거리. 100여 개의 노점이 밀집해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해준 가로판매대와 달리 리어카나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은 모두 불법입니다. 보행불편 등 민원도 끊이지 않아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불법 노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생계형 노점상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들이 기존 철거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노점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등의 1,300여 개의 노점이 몰려있는 중구는 오는 11월부터 노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1인 1노점을 원칙으로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노점을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노점을 퇴출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1인 한 사람의 한 매대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정당하게 도로점형 허가구를 내줘물을 해서 좀 더 노점을 정비를 하고 노량진 컵밥거리에 노점이 몰려있는 동작구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으로 상생환경 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거리가게 특화거리를 조성해 현재 노량진역 주변의 학원가에 몰려있는 노점을 특화거리로 옮기고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노점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컵밥 노점상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철거 위주의 불법 노점 정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철거 위주의 불법 노점상